2부입니다. 1부는 고정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참고로 이거는 그로부터 1년 뒤 지난 5월에 올라온 글입니다. 그럼 봅시다. 원제, 공익 목적, 이혼기록 소멸법 청혼 부탁드립니다. 저 좀 살려주세요. 아니 범죄기록도 몇 년만 지나면 사라지는 이 세상에 이혼같은 개인적인 아픔을 평생기록으로 남기는 나쁜 제도 소멸에 대한 청혼을 부탁드리려고 다시 왔습니다. 아니 그렇잖아요. 결혼식만으로도 충분히 결혼 유무를 알 수 있는 건데 기록으로 박제해가지고 사람 숨도 못 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밖에 만드는 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. 죽어야만 사라진 이혼기록을 제발 없애주세요.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. 피해자 욕은 그만 좀 하시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. 아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고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? 지금부터 시작. 댓글 1번. 아니 이혼기록이 있다고 안 행복해질 인생이라면 그건 본인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죠. 상대를 기망하고 사기를 칠 게 아니라면 그냥 이혼했다고 밝히면 되는 거고 또 이혼했다고 너를 거르는 건 그냥 상대의 선택에 막히는 거죠. 공익이요? 아니 도대체 누굴 위한 공익입니까? 그렇게 억울하면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이리 시위라도 해보세요.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진짜 억울한 거 아닙니까? 제 말이 틀렸어요? 저기요. 님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. 님이나 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. 왜 그지같은 치부를 밝히라고 강요하는 겁니까? 치부를 만든 건 님 자신이니까요. 아니 누가 뭐 칼 들고 총 들고 협박해가지고 강제로 혼인신고 했습니까? 본인이 좋다고 저지른 일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 성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. 네가 12살에 한 거 아니잖아요. 아니 본인이 인생을 후지게 산 걸 그걸 가지고 뭐 법이 문제다 나라 탓이다 이러지 마요. 추적스러우니까. 그러니까 이혼하면 무조건 후진 건가 보네요.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치건 참 저렴합니다. 그지같아요 너. 네. 제 인생 고려도 그래도 너보단 진실되고 따스하게 살아왔다구요. 어? 진실되게 살았던 기록을 왜 지워달라고 해요? 2번.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되는게 결혼식을 해도 서류상 부부가 되려면 관공서에 방문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건데 당신은 그 모든 절차에 하나하나 동의를 한거잖아요. 뭐가 억울한데요? 아 그러면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 피해자 잘못인거군요. 네네 그래요. 님 참 잘나셨어요. 언제까지 그렇게 사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게요. 야. 혼인신고를 불의의 사고랑 비교하는 지능이라니 참으로 놀랍구만. 달달달달달달달. 3번. 아니 그래 뭐 니 남편 바람폈었다며 열받는건 알겠는데 암만 그래도 상대방 생각은 해야지. 그거 지워가지고 상대방 속이면서 결혼하려고?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이 피해자 되는거잖아. 그건 어떡할건데? 어? 그건 어쩔거냐고. 아니 이혼했다고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거야? 결혼식을 하면 유무를 알 수 있다고? 어이가 없네. 이걸 당사자가 밝히지 않으면 그냥 숨겨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. 어? 장난하니? 아니요. 이혼기록을 없애면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하면 둘다 초혼인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? 쓰니 1월이라면 가해자도 역시 구제받을 수 있는거잖아. 아니죠. 가해자 기록은 남겨야죠 평생. 죽어도 남겨야 돼요. 죽어도.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. 4번. 뭐 자꾸 불의의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좋게 말하던 이 실수입니다. 장장 9년이나 되는 의무교육시간 배우지 않았어요? 시험에서 자기가 실수로 틀렸다고 엉엉 울고 짓잡았자 점수 안줍니다. 왜? 교육청 앞에 가서 생활기록부 변경해달라고 매달려봐라. 그거 바꿔주겠니? 이게 될거라고 봐. 그래서요. 아니 제가 뭐 학폭을 했나요?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상처를 줬나요? 왜 비슷하지도 않은 사례를 들고 옵니까? 비교할 걸 비교해요. 2번. 미친. 아니 그걸 지우면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모르고 만나는 사람은 도대체 뭔 죄요? 그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 아줌마는 작년부터.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기록을 남기는 악습이 사라져버리면 그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. 와 작년부터 진짜 해결이 안 되는 아줌마네 이거. 5번. 저기요. 그렇게 해서 처녀인 척 남을 속이고 재혼하려는 네 속을 누가 모를 줄 알아요? 아니 대체 누굴 속여가지고 인생을 조지려고 하는 건지 진짜 무섭다. 그런 거 아니에요. 제가 숨을 못 쉬겠다고요. 억울해서. 지금 뭐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은 건가요? 아니 그냥 아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 써요. 어. 3번. 아니 이 아줌마는 계속 누굴 죽는 걸 보고 싶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. 아니 저기요. 이혼기록이 도대체 왜 죽을 일이라고 하는 겁니까? 예? 혹시 이혼기록이 네 몸속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그게 뭐 암세포로 변질됐어요? 6번. 와 이젠 하다하다 청원도 해달라고 하네. 깔깔깔 대단하구만. 7번. 하. 이 쓴 일을 보니까 이혼기록. 오히려 절대 더더욱 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. 속이 정말 시커멓고 정말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. 어우 소름돋아. 뭐야 작년부터. 8번. 아니 범죄기록이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는 건 또 살다 살다 처음 듣는데. 너 혹시 공소시효랑 헷갈리는 거 아닌가? 어? 그리고 이혼기록이 왜 공익과 연관이 된다고 합니까? 당신의 결혼과 이혼이 공공의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. 어? 9번. 그래서 상대로 속이고 결혼하려고요. 아니 이게 무슨 공익이에요. 시궁창이지. 사귀고. 저 같은 피해자가 없어지니까 공익이 맞는 거죠. 10번. 에? 굳이? 아니 이혼이 뭐 범죄도 아니고 왜? 대체 뭐 얼마나 꾸리꾸리한 짓거리를 하려고 있던 그지같은 생각을 하는 거요. 정상적으로 이혼한 사람들도 에이? 할 이야기 같은데 너 지금 무슨 그지같은 일 저지르려고 하는 거지. 어? 혹시 사기 범죄를 꿈꾸는 꿈나무냐? 저기요. 제가 반문 하나 할게요. 이혼이 범죄인가요? 도대체 이걸 왜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? 학폭 피해자를 학생기록부에 남기나요? 범죄 피해자를 기록으로 남기냐고요.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럼 이런 것도 안 남겨야지. 왜 남기냐고. 2번. 이슨이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네. 그냥 세상에 지 혼자 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. 아 그래 네 말 맞던 없어진다고 치자. 그럼 당신과 결혼하는 아니 결혼당하는 남자들은 뭔 죄요? 11번. 나도 전남편 바람으로 이혼한 사람이지만 이혼기록 절대 소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소송으로 이혼한 거라면 더더욱 안 되지. 상대방이 무슨 짓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. 사기 전과 기록 남는 거랑 똑같은 건데 안 그래? 내 말이 틀렸어? 내렸으니. 아니 가해자는 기록이 남때 피해자 기록은 지워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.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평생 이렇게 좋은 글씨 마냥 따라다니니까 숨을 못 쉬고 죽겠다는 거예요. 왜 내 말을 모르는 거야? 12번. 어? 쓰니 말대로라면 왜 미혼인들한테 이혼했던 사람 거를 기회를 안 주는 거냐 이거지 내 말은. 요즘 세상에 뭐 이혼 한 번 두 번 한 게 흠이냐? 라고들 하지만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한 사람들끼리 많나? 그럼 되잖아. 억울할 거 하나 없잖아. 아니 피해자는 이혼 기록도 결혼 기록도 말쏘가 되어가지고 둘 다 초원이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. 지워주면 초원 되는 거잖아 나도. 이번 둘 다 초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야 그럼 결혼식 사진이나 애가 있어도 나는 초원이다 이러고 우길래? 13번. 야 가만 보니까 지금 사귀고 있는 남친이 지가 이혼한 걸 모르나 봐요. 미혼 처녀라고 꽁꽁 숨긴 거지. 그러다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걸 들킬까 봐 하다가다가 하는 거지 뭐. 14번. 아니 대체 뭔 짓거리를 했길래 손가락질 받는다고 그래? 혹시 너 뭐 남편 팬이야? 깔깔깔깔. 아 이런 거 연기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. 여러분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. 의리로. 진짜 살 빠진다고. 심력을 소모합니다.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쪄요. 하지만 이런 쓴이가 또 밥을 먹게 주니까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뭐 1인 시위 한 번 해보던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